멋있다. 아들아. 예, 아버지. 오늘 준비한 곡이 무엇이냐? 저희가 준비한 곡은 진도 아리랑이 옵니다. 아니, 좋은 것. 빨리 해봐라. 나 잘 못하겠다. 옆으로 옆으로만. 댓글에 안놀부 입을 여는디 고3차 직행. 양반인척 오집. 양반인척 오집. 오지구요. 한 명이지, 이거. 찾아낸다. 한 명이야. 민용을 뽑기 전에. 제가 본업으로 삼고 있는 이 랩이라는 것도. 민용아, 민용아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김하원이 갑자기 랩을 한 곡 좀 뽑는디. 오. 뽑는디. 무릎에다 파는 순간에 fade out. 매끄럽게 랩 댄스 오케이. 그루미를 거는 뼈들의 축제에 못 끼지 난 못돼. 오케이. 검은 양을 보는 흰 양들의 눈들이 뱅글거리다 회색이 됐대지. 내가 여기 왔노라, 부왔노라, 이겨노라. 이미 나는 젖지만 아니라고 텔러. 야, 이거 인정. 이응 씨은. 자, 이렇게. 민요를 해야지, 민요를. 기선을 잡고. 네. 진도 아리랑을 위동차게 뽑아보는디. 가자. 음악 주세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날네. 아리랑. 아리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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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라리가. 나네. 해이. 문영, 세제. 웬고겐가.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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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라리가 날네. 아라리가 날네. 가짓 많은 어동남. 아라리가 날네. 가짓 많은 어동남. 아라리가 날네. 아리랑. 스리스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아라리가 날네. 아리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지금 이것이 미녀스웩이라고. 댓글해 주셨고요. 지금 어차피 고3차는 안 놀부. 안 놀부 고3차 먹어서 속이 스리스리랑. 난먼지지. 난먼지. 한명이지 한명이지